청주의 손 말이네 동역 저평에 왕봉이 들은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을 어딘가를 안 줄 곳은 칩시되어 찾으리라 세상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지런한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삶은 무엇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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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흘이란 나의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갈 길이야 생, 무엇인가요? 생, 무엇인가요? 생, 무엇인가요? 우아 우아 굳이 없는 욱신이 살아요만 다 없나 이제는 아무것도 드리고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생, 무엇인가요? 부패는 이곳에 서서 천년바위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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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버릴 때 잊어버릴 때 감사합니다.